마지막 전쟁 2라운드로 넘어갈 텐데요 그 전에 1라운드 순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 나 걱정된다 준결승 1,2라운드 합산 결과 결승 진출 탑10이 결정이 됩니다 총 14명 중 9등까지는 결승에 바로 직행을 하고요 그러나 10등부터 14등까지 하위권 5명은 발출후보로 전락하기 때문에 1라운드 성적이 무척 중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와 방송 너무 싫어 선격상황 준결승 1라운드 순위와 점수판 뛰어주세요 현재까지 공동 1등 당해요 4등은 박희씨 3등은 마이진 4등은 기원정 5등은 마리아 6등은 린 7등은 김나현 8등은 린이 9등은 변사랑 10등은 윤시현 11등은 조정민 1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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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라운드만 놓고 봤을 때 안정권은 9등까지고요 반면 방출 후보 5명은 더욱더 2라운드에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목숨 걸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다 최선을 다해야 돼 3등 2등 12등 3등 12의